S&T의 S&T! 안녕하세요! S&T입니다! 네, 캐럿 여러분이 팔로우 투어를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팔로우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네, 캐럿 분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이번에는 진행하는 장소가 아주 특별하다고요. 지난 팔로우 투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드디어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이야! 원우 원우 캐럿의 소리 질러! 워우! 근데 저희 언제, 어디에서 캐럿들과 만날 수 있죠? 네, 3월에는 인천 아시아들 주경기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4월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우! 네, 저희 공연장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무대 또한 좀 달라지는 게 있겠죠? 궁금하죠 캐럿들! 우리 살짝 캐럿들한테 힌트를 줄까요? 그럴까요? 캐럿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무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무대말고도 깜짝 놀랄 연주를 또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캐럿들 이번에도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하고 와서 다 같이 놀아봐요! 세븐티 캐럿! 짱짱! 팔로우! 팔로우! 동속 때 만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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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